이제 전선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전선이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선은요. 당연히 딱 만들었을 때 껍질이 없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입혀 놓지 않은 나전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나전선, 어떠한 나전선에 저희가 껍질을 이렇게 하나 입혔대요. 그러면은 껍질을 입혔기 때문에 절연되었다,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다 해서 절연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운데 더 좋은 물질을 넣어놓고 껍질을 씌웠어요. 물론 더 좋은 물질을 계속 넣고 막 껍질을 씌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케이블이라 부른다. 그래서 절연을 두 번 이상 계속해서 해놓은 거를 일반적으로 케이블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만 있으면 뭐? 나전선, 껍데기 씌우면 절연전선, 와 하고 여러 개 하면은 케이블이라는 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은요. 절연전선에는 어떤 게 있고, 저압에는 어떤 거, 고압에는 어떤 거.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따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저압용 케이블, 고압용 케이블, 특고압용 케이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실기시험, 암기사항들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실기시험에서 이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연도에 보시면은 이러한 저압용 전선의 저압용으로 케이블, 뭐 저런 전선 3가지 쓰시오. 저압 전용 케이블 3개 쓰시오. 뭐 고압용 케이블 몇 개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여 우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나중에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 이 부분을 전체를 암기하기에는 문제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쓱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실기시험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니까 혹여나 학습하실 때 어 저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은데요 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미리 이거를 암기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무슨 색? 파란색 중점으로 암기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압 전용 전선은 뭐 비닐 전용 전선, 저독성 난연 한마디로 독성이 적고 그리고 난연 불에 잘 타지 않고 저독성 난연 가교플리에 딜렌 전용 전선, 고무 전용 전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일 뿐이겠죠.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구사항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요구사항 항상 온도, 전기적응력, 기계적응력 그런데 자극적응력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지만 비슷한 걸 살짝 끼워넣는다 그랬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저압 전용 전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혹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암기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닐 전용 전선, 저독성 난연, 그리고 고무 전용 전선 한마디로 아 비닐로 된 거, 고무로 된 거, 그리고 독 낮은 거. 근데 폴리에틴의 전용 전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정 만약에 선생님 이거 다여야 되나요? 필기 때 어떻게 되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요 부분만 조금 기억하고 가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